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의 BJ 빅먼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저녁에는 또 어떤 날은 그냥 그냥 이렇게 모기가 많이 들끓는 것처럼 그랬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추웠어요. 오랜만에 좀 선선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잠을 좀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주말이고 주말 이제 뭐 토요일날 많이들 쉬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주말은 아직까지도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 방송은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대통령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확실히 달라졌죠. 전 대통령은 참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빅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정책자금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조금 개편된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자금을 관련해서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과 그 다음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은 이런 기업 관련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게 어쩌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바뀌면 바뀌고 또 대통령이 안 바뀌더라도 이 주무부처에 대한 해당 부서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면 이 부서 이동란이 또 생기고 하다 보면 우리 또 공무원들은 다 법적으로 책임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고 또 두 가지 팔로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최근 이제 날 최근이 아니죠. 요즘은 들어서 이제 막 한참 지금이 이제 경기가 피크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제 단계잖아요. 이 시기잖아요. 시기가 지금부터 향후 한 9월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팔로우 수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지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다가 기업들과 함께 또 기업 관계자분들도 준비해서 올 한해 잘 마무리 마무리라기보다 이제 잘 시작을 이제 할 때죠. 이제 3, 4월달까지는 보통 이제 준비기관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이제 5, 6, 7, 8, 9 이 한 3, 4개월 동안이 이제 매출을 올리는 기본적인 피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공기관에서 정해지는 날짜지 뭐 이런 기업에 맞춰서 되는 날짜는 아니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자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업이 어떤 단계니까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들은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착각들은 없어요. 공기관은 공기관의 일정이 있는 거고 기업은 기업의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양분해서 각자 가져가시는 거지 이걸 뭐 우리 기업이 이런 단계니까 이거를 해주는 게 없나 그런 거 없어요. 이거를 기획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진짜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거고 컨설팅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단계는 단계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 기업은 기업의 일정에 맞게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걸 뭐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주도적인 쪽이 어느 쪽이니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의 뉴스는 항상 정실미 사이트 보시고 이번 방송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왼편에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왼편 첫 번째 탭에 있어요. 첫 번째 탭에 보면은 왼쪽 왼쪽 첫 번째 탭에 보면 등업 신청하기 공지사항 유스레터 투데이 코르테라 인기 글보기 최신 글보기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 네이버 정실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왼쪽 탭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카페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별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요즘 준비 중이고 유스레터 코테라를 오늘 좀 볼게요. 그래서 유스레터 투데이 코테라에 보시면 들어가시면 네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 여기 어디 갔어 유스 안 나와 유스레터 유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를 보시면 매일매일 정보가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쪽지 뉴스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중에 오늘은 어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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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에 나온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뉴스가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요거에 클릭하면 클릭하면 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나온 뉴스 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를 보면 자 어디 봅시다. 다음과 같이 1차관실 4개 1차관 4실 1차관보 13관 3극 56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체 신설이 12개 타부처 2관이 6개 타부처 2관 자체 강화가 12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정책보좌관 비서관 대변인 감사관 차관보 운영지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소속기관이 지금 지방청 중소기업청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니까 지방청이 이쪽 소속기관 산하기관으로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서고등학교가 3개밖에 없나 보네 3개의 마이서고가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과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포용성장지원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 기획조정실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기획담당해서 만드는 데에요. 그래서 해외랑 국제랑 기획을 제정하는 데고 기업성장정책실이 바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본정책들이 이 기업성장실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창업벤처니까 여기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같이 하는 곳이 이 창업벤처혁신실 이고 포용성장지원실은 소상공인 그냥 소상공인시장 지능공단에 대한 시장까지도 다 포함해서 소상공인시장 지능공단 그리고 특화기업들 사업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마을기업장애인기업 이런거 다 포함해서 여기서 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관된 내용들을 보면 산자부에서 했던 산자부에서 했던 지역정책 지역특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을 중소기업으로 아예 중소 중견기업 쪽으로 아예 편입을 시켜버려서 한꺼번에 하도록 했고 미래부에 대해서 했었던 창업벤처 이런 창조경제 말하는 거겠죠. 여기 창조경제 쓰레기같은 창조경제 창조경제 말도 안되는 얘기를 사기쳐가지고 사기 안치고 이걸 벤처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방향성을 좀 만들었어요. 우리 협회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년 미만 기업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구요. 연구소와 벤처기업 확인입니다. 벤처기업 확인하고 3년 미만 기업들은 연구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이쪽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포용성장지원실은 이게 아무래도 영세한 규모고 이거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포용성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하고 여기 일부 특화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기획조정실 말고 이 별도로 또 판로정책국과 기술혁신국 경영혁신국 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 파트를 크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제가 말한 거랑 다 별다른 등이 없어요. 경영안정에 대한 부분이 되면 그 다음 기술개발로 가야 되고 기술개발 다음에는 판로수출 해외 여기 나와있는 국제 해외 국내 협력사업들 이런 것들을 관련할 수 있는 이게 단계예요. 단계 기업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경영안정화가 되면 왜냐하면 기업들이 창업을 할 때 누가 뭐 대한민국의 어떤 뭔가의 발전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창업하는 데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그 개인적으로 어떤 수입적인 면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분이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해서 안정화가 되면 안정화가 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뭐예요. 사람하고 돈이잖아요. 사람하고 돈. 그래서 경량혁신국이 경량지원과 기업금융 그리고 창의 인력 인력 양성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뭘 만들어야 연구소도 만들겠죠. 연구소도 만들어야 기술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량혁신국이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본 밑바탕이 되면 기술개발 과제를 해야 되니까 기술혁신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기술혁신해가지고 제품을 양산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로우를 구축해야 돼요. 여기서 팔로우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선진시장 진출가 이거는 다 해외 팔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외 협력들을 같이 좀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로 확장이 돼서 기업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내용 한번 쭉 보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보고 봐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면 제가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주안점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주무부처가 새로 하나 별도로 신설이 되고 이렇게 통폐합이 된 이유는 뭐 새로 신설도 아니죠. 왜냐하면 미래부가 없어져 버리는 걸로 이제 아마 되기 때문에 그 중소 벤처 기업부라는 건 미래부를 대체하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부에 있는 권한들이 많이 이양이 됐을 것이고 그 핵심은 여기 맨 마지막에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88%의 고용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 해서 모토가 모토가 대기업 주도적이라기 보다는 뭐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 기정원 그 어떤 사업 R&D 사업을 보면 알겠지만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많이 밖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많이 R&D 과제 쪽에서 손을 떼고 있는 입장이고 하다못해 방산업체 이런 관련 쪽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 또 중소기업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 실력 그런 능력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서 그 세금이 지원되는 이 R&D 또는 정책 자금에 관해서 이 근로자의 88%를 중소기업에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건 다 아는 얘기에요. 다 아는 얘기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게끔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서만 만들어져가지고 택도 없어요. 말도 안되는 개소리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다. 이게 포인트에요. 맞아요. 이게 대기업을 통해서 어떤 옛날 같으면 그 외에 그 뭐죠 드라마 한참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장글에 장글에 나오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대기업이 그 해외 수출 팔로우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상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소규모 기업들에 있는 물건들을 수출 수출을 하고 어떤 공사 같은 것들을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서 그 공사를 또 다른 기업들에게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들에게 계속해서 하청을 준다. 그러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적으로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꼭 대기업 상사들이나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강소기업이 되는 것들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인식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마침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아예 딱 정해놨으니까 굉장히 지원이 활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좀 더 뉴스 다른 뉴스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보면 어디 봅시다 17개 부처 중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크다. 중소 창업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도 담당할 듯 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 이제 뭐 저 버려진 그 위원회인데 걔네도 생각 이게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빠져있는 게 하나 지금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이 부서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뭐냐면 컨소시엄 파트에요 컨소시엄 파트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되게 제3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활성화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 중에 크게 이제 그 시를 보면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포용성장지원실 이름을 요렇게 음 지원을 받고 지금 이제 17부인데 17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뭔가 하나 부서가 없어진다는 얘기 얘기거나 아니면 합쳐진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어 이건 같은 뉴스네 그러고 보니까 내용이 이게 원본 뉴스 였나 봅니다 원본 뉴스 다른 뉴스를 잠깐 하나 볼게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본기부대 중기부대 중기부대 중기부는 산업부의 산업정책기능 일부를 흡수하는 등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이나 수출지원 업무가 중기부로 옮겨간다면 관련 산하기관 역시 이관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정책과 수출지원 업무 결국엔 우리나라 핵심은 일자리하고 수출이에요 두가지 밖에 없어요 국내에 어떤 자원이 이렇게 캐가지고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원을 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수입을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이런 구조가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려면 다음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 벤처 정책기능을 물론 산하 실무기관까지 한데 일관된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의 산하기관으로 옮겨갈 것들이 예를 들면 코트라랑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런 것들이 이관될 거라는 이런 뉴스 내용인데 이 사람은 나름 조금 알고 쓴 것 같아요 내용을 맞아요 그리고 인력개발 공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한국산업단지 공단 한국산업단지 공단 중기부로 근데 이거는 제가 산자부에 전화를 했을 때 담당 사무관들 주무관들 이죠 주무관들 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이미 대통령 선거 전에 산자부 에서도 이미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아마 산자부도 중소기업청 이랑 조금 어느정도 합쳐질 거라는 것들이 이미 벌써 얘기가 되어 있었던 내용들 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산자부나 중기청 에다가 요청을 했던 내용들이 컨소시엄 같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담당자들도 어 그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시행령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하겠죠 일개 국민인 제가 전화를 했는데 국민 한 명이 전화한 거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죠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산업부에 있는 것들이 일부 중기부로 옮겨가면서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서가 이동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R&D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그 정책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랑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대상이었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업무 규정이라든지 또는 법률 규정 시행령 뭐 이런 법령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하지 뭐 이런 취지나 왜 이런 것들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은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면 그걸 만든 사람은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한테 또 다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이런 무책임한 식으로 이게 정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뭐 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그랬지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소지에 대한 부분이 그 공무원들에게는 그 책임이 없어요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이 법적인 거를 다룬다는 사람들이 이 법적인 거에 대한 근거가 만약에 미비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물론 그 법을 운영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뭐 그거를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저는 생각에 뭐 물론 법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중기부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부서가 되면 아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까지 맡아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했던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중심이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정립이 될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마 내년에 내년에 이제 아마 이 새로 예산 배정되는 부분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질 건지가 확정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바로는 좀 어렵고 이렇게 하나의 부처가 생긴다고 해서 뭐 새로 뭐 사업을 바로 새로 기획하고 다 통폐합하고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벌써 그 중소기업을 지원해둔는 자금들이 많이 지금 네 한정적으로 제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했으니까 아마 6월달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쪽 방향 즉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아마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그런 이제 산하기관 유관기관들이 이제 주시를 하고 있다가 이쪽 관련 분야의 실적을 또 인정을 받아야지만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상반기 때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공인금융특화자금이라고 새로 신설돼가지고 이제 수출이 좀 어려우니까 수출 지원하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했었는데 중국으로 수출을 전량으로 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그 기업이 수출 금액이 꽤 높았어요 한 수십억 정도 됐었는데도 여신이 없는데도 대출이 거절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아마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움켜지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똑같아요 이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도 똑같이 두 개로 움직여요 자금하고 인원이에요 사람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처음 손을 댄 게 뭐예요 자금적인 거는 손을 먼저 안 댔어요 사람부터 손 댔죠 사람 내 사람들 우리 사람들 즉 자기하고 같이 방향성을 일치하는 또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상이 일치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먼저 고용을 고용한 거죠 위임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움켜줘요 그 다음에 자금을 움켜줘야 돼요 자금 대한민국의 자금 움켜주는 건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부동산하고 이 정책 기업을 지원해주는 왜냐하면 기업에서 다시 세금이 다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 기업들 관련 자금들을 움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움켜주려고 그러면 제가 계속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 토지 건물 이 거의 신과 맞먹는다는 주신 토지신 건물신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좀 내려놔야 이게 좀 돼요 그래서 이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금융이 기반이 되는 이 부분이 되게 터무니없게 돼 있어요 이게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를 내려놔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을 손을 대고 이제 아마 하반기 말고 내년에 뭐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반기가 되거나 또는 내년에 이제 먼저 뭐부터 움직이냐 부동산부터 움켜질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 기업 활성화도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중소기업 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이 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벤처부로 승격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좀 활성화 해달라 그런 내용들 네 지금도 시장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룹화 음 또 뭐야 조합 이런거 관련해가지고 지원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건 참 좋아진 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게 분야에 따라서 이게 그 지역도 있고 규모의 규모도 있지만 그 분야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에 대한 그 분야가 있잖아요 서비스 분야인지 제조 분야인지 또는 유통판매 분야인지 도소매 분야인지 또는 전자상거래 분야인지 이 분야에 따라서 좀 맞춤형 이런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걸 여러분들도 계속 한번 주시를 하고 계시고 이런 주무부처에 대한 내용 사항들을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 가서 이거를 찾아보고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간단해요 주무부처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이 사이트를 확인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건 대한민국 정부 라는 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정부 그 정부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그 주무부처부터 시작해서 5개의 청과 그 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셔야 되고 기업 관련 정책들은 숨겨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주소지 사이트맵 사이트맵이 이렇게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해놔요 이게 왜냐하면 관리자의 입장이냐 아니면 사용자의 입장이냐 이런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확인하시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두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역직구몰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팔로우 특히 온라인 팔로우가 지금은 대세죠 역직구몰 역직구몰이 뭔지 아세요 역직구몰 역직구몰은 대중소기업 농업 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이렇게 2017 5월 22일 날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역직구몰을 좀 알아야겠죠 역직구몰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갤럭시 S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삼성 휴대폰 근데 그 나라에서 이거 물건을 사면 사면 아무래도 수입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좀 있고 또 거기 또 그 나라에 그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그 물건을 구매하려 그러면 너무 고가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서로 담합이나 또는 그 시장의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생각해서 가격이 좀 비싸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 다 자기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 물건을 파는 그 나라의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구매를 하려면 직접 그 나라에 가야 됐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쇼핑몰이 별도로 또 있다 보니까 글로벌 쇼핑몰이 많죠 뭐 우리가 또 12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라고 해서 이제 하는 쇼핑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마존 아마존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꽤 많이 있죠 또 왜냐면 대거 뭐 거의 50% 이상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들을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 이제 쇼핑몰들은 게 쓰레기 같은 윈도우에 액티브엑스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결제 시스템이나 또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참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유관기관에서 이 쇼핑몰들 대형 쇼핑몰이 대부분 대세겠죠 그래서 롯데닷컴 위메프 현대 뭐 지마켓 이런데에서 요런 글로벌 역직구 쇼핑몰을 요렇게 오픈했는데 이 쇼핑몰에 이제 뭐 어떤 브랜드 제품들만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또 어떻게 해요 팔로우를 또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자사 쇼핑몰을 네 직구로 만들어봐야 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홍보마케팅하는 것도 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메프 같은 경우도 예 글로벌 투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 쪽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있네요 롯데닷컴은 아무래도 일본 그렇죠 롯데닷컴이니까 그리고 현대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지마켓도 미국 지마켓은 좀 더 크네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올릴 수 있게 하이몰로 인해서 조금 더 팔로우를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해서 뭐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고요 그럴 순 없고 그 참여기업당 쇼핑몰은 두 개 쇼핑몰별 별 세 개 정도 제품을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팔로우를 가져갈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이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좀 개척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만약에 그 기업에서 하면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면 되지만 기업이 잘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것들을 같이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컨설턴트가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수입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어떤 뭐 비율상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직구몰과 또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가지 이제 뭐 팔로우 활동 아니 판매 활동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쇼핑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또 해주겠죠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으로만 이게 되는 부분이니까 온라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또 상품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 공개라기보다는 홍보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또 다른 SNS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또 같이 담당자가 기업에 있어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겠죠 안되시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같이 이걸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초기 아니 중견기업들이나 또 뭐 초기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초기 중견기업이 뭐야 또 별도 이상한 말들 만들어놔 이 새끼들이나 하여튼 뭐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에 매출액 3천억 미만 즉 중견기업이긴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이 된 지 3년밖에 안 된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 매출액은 3천억 미만 제조업은 몇백억 이상이지 1200억 이상인가요 그죠 1200억에서 3000억 미만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좀 해놓으면 좋겠고 막 꼭 요 딱으로 내 정보를 올려놔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되거나 또는 해외판매 전문 유통사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죠 에이전트나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어 당연히 뭐 이런 세금 체납에 이런데는 안되고 또 국내지사 이런데도 안되고 당연히 국내지사는 자기네들 해외지사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해 말도 안된 소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또 안됩니다 서비스업은 이게 아무리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을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우대사항들이 보면 뭐 r&d 집약기업 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게 r&d 집약기업이잖아요 이게 재무제표 상에 재무제표 상에 연구개발비 즉 경상개발비가 경상개발비가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이 바로 r&d 집약기업 이게 결국은 연관이 됩니다 연구소랑도 다 연관이 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뭐 명문장수기업 명문장수기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새로 만든 건데 이게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에요 9월달부터 만들어진 건데 뭐 거의 뭐 30년 이상 된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또 내일 채용공제 기업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인원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그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업과 공기관과 그 직원이 서로 십시일반 해 가지고 이 계속해서 다음을 생각하는 뭐 그런 제도죠 그래서 요것도 괜찮아요 내일 채용공제 기업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양산이 좀 되고 해서 이제 조금 기업에서 매출액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엔 내일 채용공제 이거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에 모집기간은 연중 세번 모집합니다 연중 세번 되요 이번에 뭐 6월 5일 까진데 신청 접수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다음 차수에 해도 되긴 하지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모집기업 초과제 조기마감 네 이런 것들은 조기마감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기마감 된다고 보면 돼요 뭐 나중에는 예 기업 이거 뭐 상품 올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네 이미 벌써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예 이거를 뭐 이렇게 팔로를 뭐 이렇게 확대하고 이런 것들 하다못해 조달청의 나라 쇼핑몰이라고 하는데도 올리는 것도 되게 그 뭐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수준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뭐 여기 이런 것들이 뭐 어 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3번을 뭐 다 참여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요 예 처음 차수 모집할 때 웬만하면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게 좋아요 이게 지금 시간날짜가 한 12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일주일 준비해서 떨어지더라도 한번 해보면서 이런 그 내성을 조금 갖추시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선정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차수 모집에서 떨어지면 미안해서라도 2차 모집에서 선정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이용해서 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말에 에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주말에 집에 안가고 이거 계속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 기업들이 참 수준이 아 아무튼 그렇고 아 여기에 지금 선정 기준에 보면 선정 기준은 수출 역량 수출 적합성 온라인 수출 준비도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해 평가한다는 중 했죠 그 말은 뭐예요 해외에서도 그 회사의 쇼핑몰을 볼 수 있게 쇼핑몰 이라든가 회사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영어로 된 쇼핑몰 이런거 준비하라는 얘기죠 또 영어로 된 제품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최소한 영어에요 최소한 영어 그리고 뭐 중국 쪽으로 생각하면 중국어로 된거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 전문적으로 또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일주일 안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역량 이라는 부분은 어떤 샘플링 같은 것들을 해외에 보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만 해도 되고 또 샘플 같은 걸 수출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소액으로 이렇게 샘플링에 대한 원자재비 원재료비죠 원가 원가로라도 이렇게 샘플을 보내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샘플 수출 거래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은행에다가 해외 계좌 개설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입금을 해주면 이렇게 택배비죠 택배비 입금 해주면 가서 보내주고 이런 것들 활동 그래서 평가실적 당연히 수출실적이 들어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0만불 미만 10만불 미만 1억 미만도 있으니까 이것도 받으면 좋잖아요 점수 차가 이전밖에 안 나요 근데 이거 아예 기록조차 없으면 안되겠죠 이번에 만약에 수출실적이 전무하다 당장 만드세요 당장 당장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온라인 수출기업 판매 경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판매 경험만 있어도 됩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으면 10점인데 뭐야 이거는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을수록 점수가 더 높네요 온라인 판매가 없을수록 네 그럼 완전 첫 자가 좋다는 얘기네요 수출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수출은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이 점수가 더 높네요 그래서 요런 요런 평가지표 요즘은 참 좋네 이런 항목 평가지표가 정량적으로 나와있음 정량적으로는 아닌데 그래도 네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온라인 판매 적합도 라는 것들이 있고 시장성 가격 정쟁력 같은 제품 대비해서 이런거죠 차별성 우수성 이런건 기본적인 거고 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 준비가 브러쉬와 카달로그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제일 많이 걸리는게 이 인허가 취득이라는 부분이죠 그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인허가 부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화장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화장품 기업이 제가 알기로도 수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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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될걸요 인천지역에만은 수백개 인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제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인허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1차에 만약에 안되시면 2차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점 부분 받는 부분에서 또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상 R&D 집약도 기업인지 아닌지 이거를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벌써 과년도가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 준비할 수 없고 이건 내년도를 대신해서 준비하면 되고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내일채용공제 이런걸 가입할 수 있는 건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알아보고 나서 그래서 다음 2차차수에는 내일채용공제 중소기업으로 준비해서 확인 받으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참여신청서는 위에 내용들 참고해서 마지막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참고사항 분류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이런 전략품목 이게 전략품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품목이 이런 지원사업들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이 전략품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요 내용들 보고 이거 뭐 제공동의서 개연정보정보제공동의서 뭐 이렇게 해서 쭉 쓰는거 한 두개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또 쓰는게 또 두개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자 뭐 특별히 뭐 질문사항 같은 건 없죠 자 같은 사업 대비로 같이 하는거 하나 더 보면 팔로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돼서 두가지 방향이 있는데 두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이거 아니구나 뭐냐 이거 이거다 팔로지원개척사업 이거 아니고 어딨어 이건가 이거 이건 했고 네 두 번째 또 하나 수출 관련해가지고 아니 수출인다 팔로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소공인제품 판매촉진지원사업이에요 소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세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가지로 판매촉진지원사업이랑 기술가치 향상화 지원사업이랑 또 하나 더 있어요 한 세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개 정리해서 그냥 뭐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네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서 지원사업을 보시면 딸랑 세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이 상담들은 대부분 뭐 어떤 상담 직원이나 접수 직원이 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급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팔로 지원하는 부분 이거 한번 직접적으로 보시고 지원 대상 업종부터 먼저 확인해야겠죠 우리 회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제조사여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제조해야 되냐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뭐 이런 것들 여기 해당되는 거 자 여기 19번에 기타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제품에 해당되면 이거 선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선정될 수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원하면 100% 지원하는 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100% 지원하는 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비영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만 100%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일부 부담금이 있다는 거 일부 부담금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소공인 팔로 개척 지원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여기 소상공인으로 별도로 온라인 지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원한 돈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몇 개 회사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소상공인은 자체 자금들을 항상 분할을 해서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소공인 팔로 개척은 회차별 40개사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건 6개월짜리 이거는 1년짜리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조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돼요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자사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소공인이어야 돼요 자사제품 직접 생산 직접 생산 증명서라는 게 별도로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제외 대상은 위탁 생산이나 수탁 생산하는 거 OEM ODM 아웃소싱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것들은 제외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지원 제외 대상이냐면 농수산물 작년 연말에도 얘기했고 올 초에도 그랬지만 이 식품 관련해 가지고 식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햇삽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필수 형태로 되어 가고 있고 식품 관련해서는 OEM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 전문 유통 판매 회사 가공 판매 회사라는 것들이 별도로 있어요 업종이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 요런 부분 감안해서 식품 쪽은 절대로 OEM으로 뭐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왜 유통 판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추천입니다 자 요런 부분 보시고 그 다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서 보면 각 파트별로 파트별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산을 좀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다 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온라인 수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제 판로 개척하는 건 2천만 원이고 온라인은 천만 원으로 요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건 6월 13일까지 아직 기간이 조금 더 남아 있고 이거 지금 소공인 판로 개척은 분할해서 지원해 주니까 3차 4차도 요거 준비해 하실 수 있고 온라인은 지금이 지금이 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30일까지네요 6월 30일 아까 얘기했던 재중험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거기서 하는 것들은 지금 6월 5일까지라서 시간이 촉박해서 만약에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면 요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3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아마 초창기 기업들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일주일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요걸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하면 되고 우선선정 가점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요 지식재산권 활용 매출실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보여 출원등록도 다 돼요 즉 3년 이내에 출원된 거 등록된 거 다 돼요 특히 등록은 3년 이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3년 이내가 대부분 가점평가 기준에 등록 특허들은 3년 이내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대표 상품이 있어야 된다 뭐 5000개 이상 판매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성장형은 또 별도로 가점 주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가점 부분에서는 요 고용실적 그리고 숙련 기술인 그래서 이 기능에서 기능 쪽 그 제조 생산하시는 부분들을 기업 대표들이 그 직원들 중에서 어떤 공장장들이나 또는 공장 이제 막 같이 이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런 숙련 기술자 또 명장 뭐 어떤 경기 기능 경기 대회 뭐 소상공인 대회 아니 소상공인 이건 아니구나 기능 올림픽 이런 거를 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기업들에게 가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전문인으로서 기업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기업 확인을 받을 때 기업 인증 같은 거 받을 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복지 또 이게 복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직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커리어가 경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고런 부분 그리고 당연히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냥 그 수출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따리 장사 수출업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에이전트를 통해도 되고 또는 그 수행 비서처럼 이렇게 그 수출 판로 쪽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새로 생겼어요 이제 해외에서 그런 기업들이 번역 통역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런 해외에 어떤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동 아시아 쪽에 가면 삼성 엘지는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잘 몰라요 이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어떤 제품들이 그 중동 아시아 가면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품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가격만 그냥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제품을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품하고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가 없지만 그 해외에 가서는 브랜드 제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작업해 주는 작업해 준다기 보다는 같이 일을 해 주는 그런 전문 번역 통역 또 비즈니스 수행을 해 주는 그런 또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서 같이 브랜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고 해도 해외에 나가서는 유명한 제품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스웨덴인가 어디 유럽 쪽에 굉장히 라면 박사인가 라면 왕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 농심이나 신라면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그 라면이 최고의 라면으로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려면 당연히 욕심을 버려야 돼요 기업 대표들이 기업을 하면 무슨 뭐 자기가 뭐 몇 백만 원 이상 일반 월급자보다 더 많이 뭔가 수입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안 돼 죽었다 깨내도 안 돼 안정화가 되면 그 직원 한 명당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면 자연적으로 자기 대표는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꼭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다 내 거야 네 절대로 그런 기업의 그 대표들은 절대로 이 뭐 뭐 더 확장하거나 뭐 기업 거기 있던 직원들도 다 얼마 이러다 하면 다 다 이직해요 이직 네 그래서 절대로 기업이 전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gmd 라는 게 있죠 이게 4월 달에 했던 건데 3월인가 4월 달에 했던 건데 글로벌 시장개척점 글로벌 마켓 뭐 d는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기업 또 수출 컨설턴트 예 이런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뭐 이 평가위원회라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 사람들이 뭐 그닥 이렇게 이쪽 분야 전문가다 아니에요 이쪽 자기 했던 분야에만 전문가일 뿐이지 이 사람들은 예 그닥 전문가 아니니까 너무 신뢰하지 말고요 네 털어 이거 사업을 신청해서 만약에 탈락이 되더라도 이거 뭐 100% 믿을 게 안 돼요 예 왜냐면 전문가가 뭐 여기 한 명이 있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 평가 배점상은 이건 조금 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나름 네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선정이 되실 거고요 평가 방식은 이건 서면 평가 서면 평가를 먼저 하는데 발표 평가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건 현장 평가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에 현장 평가 동시에 발표 평가 같이 네 동시에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신청 서류 검토하고 바로 에 선장 평가가 현장 평가랑 같이 돼요 이게 아마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가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에 그런 그 컨설팅 요가 어 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 대면 평가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에 전문기관 지정 현황이라는 게 예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온라인몰 입점을 할 땐 카카오와 snm 서비스 위메프 이런 쪽을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에 전시관 같은 경우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예 여기를 들어가서 이 전시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들어가서 요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요런 것들도 이런 건 컨설턴트가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사업계획서 쓸 때 해외 전시회 참가 그냥 막연하게 사업계획서에 해외 전시회 참가 이렇게 써놓으면 예 그건 준비가 안 된 기업이에요 자기 그 분야하고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전시 이런 거 관련한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보고 어떠어떠한 전시관에다가 예 또 어떠어떠한 박람회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걸 써야죠 네 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있어야 됩니다 뭐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이렇게 어떤 상품을 홍보를 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이거 쓰면 돼 이베이에 이거 아마존, 테이바이, 타오바오, 큐텐, 라쿠텐 해가지고 요런 온라인 몰에다가 입점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 그래야지 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해외 규격 인증 받겠다 그래서 무슨 인증 받을 건데 무슨 인증 받을 건지 한국산업시험기술시험원과 한국화학융화시험연구원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럼 여기에 인증 이름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제품 CE 인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규격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 같은 것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디자인들을 어떠어떠한 것들을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쓰는 거지 계획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요렇게 또 문의처가 또 있어요 문의처에 전화를 하는데 뭐 한 가지 주의사항은 문의처에다가 문의를 할 땐 되도록이면 기업명과 담당자 담당자 이름은 밝혀도 돼요 이름은 밝혀도 되는데 기업명은 웬만하면 안 밝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누적 데이터로 얘네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불이익이라 이런 부분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공무원 얘네들이 일하는 애들 유관기관 얘네들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마인드라서 이런 기업명을 말해 가지고 만약에 얘기가 상담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명은 되도록이면 밝히지 않고 상담을 하시고 요건이 다 준비가 됐다 그때는 이제 이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정식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서 하시면 되고요 세부항목 관별 해 가지고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요 모집공고 요거 좀 소상공인시장기능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정신리 카페에서도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또는 기업마당 또는 K-스타트업 이런 사이트 요런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다지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한다는 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만 한다는 거 네 여기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내용 봤습니다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확인했었고 두 번째로 대중소기업협약재단 어디갔냐 아닌데 직접생산증명서 관련한 서류도 있으니까 요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아니다 중소벤처 그게 안나오네 이것도 아니고 없네 이건가 아이씨 모르겠다 중소벤처협약부가 안나오네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마당 그래서 정책들이 나오는 그 사이트들에는 웬만하면 회원가입들을 좀 여러분들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도 좋고 법인사업자도 상관없으니까 걸어놓으세요 걸어놓고 유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유스레터 받아보시면 가끔 가다보면 여러분들이 관련한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뭐 거기에 유용한 정보들이 너무 유용한 정보라기 보다는 정보가 그냥 아예 다 쏟아져 있어요 분류도 안되어있고 그런데 그 선별을 누가 해야되요 컨설팅 활동하는 여러분 컨설턴트가 해야되요 기업 대표가 이거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보고 아니 기업마당 가가지고 그거 일일이 다 찾아봐봐요 그 나오나 그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미 카페도 활용을 해야되요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둘러보시는게 그게 바로 전문가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뭐 저는 처음부터 뭐 이거 다 알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되게 제가 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한 줄 아는데 없어요 그런거 그냥 전 그냥 궁금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신미 카페 찾아보고 기업마당 찾아보고 K 스타트업 찾아보고 은행 찾아보고 그 관련 사이트 유관기관 해서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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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처럼 그걸 다 찾아보면 그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담당자 전화해서 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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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번만에 정보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세네 번 이상의 전화와 사이트들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숨겨놓은 것들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쉽게 한 번만에 어디에 뭐가 있다 콕 집어서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 네 그러니까 네 고런 부분 확인해서 고생을 해야 돼요 이 기업 대표들은 이런 정보가 알짜 정보가 자기한테 딱 맞춤형으로 나오는게 고생을 얼마나 하고 이게 자기한테 딱 주어져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런 사람 왜냐면 누가 시키면 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로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로움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을 자기한테 제공을 해 주는지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느낌 그런 것 자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 대표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을 무기가 돼요 여러분들의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거들떠보지 않는다 버리세요 그런 대표 쓰레기마인드에요 쓰레기마인드 대표랑 같이 해봐야 계속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표는 알았다 그러고 니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야 그래야 자기가 이제 한번 꼬라받고 개고생을 해봐야 그때 돼서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 어떻게 좀 안되냐고 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던져주세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런 정보 있으니까 해보라고 이런 정보 있으니까 해보라고 네 그러면서 같이 관계를 좀 정기적으로 연간 이런 협업에서 좀 만들어 가시는 걸 네 좀 네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상생하기가 뭐 이건 개인적인 입장 견해왔으니까 제 말을 뭐 고지곳대로 듣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방송인데 어떻게 또 어떻게 아셨는 아 맞다 홍보했으니까 아무튼 또 아셔가지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 들어줘서 감사하구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아침 10시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então 요 감사합니다.